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있다. 엄청 무서운거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없어.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안 돼있고. 저기 있다 문 열었다. 어리버리. 좀 무섭다 좀 무서워. 소리 들리지 않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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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자 그러면. 돌아가고. 오 자 문 열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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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야 저 빨간색이 나오지. 이게 종디한테 위험할거에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가장 오른쪽. 아.. 물 찬다. 물 찬다. 어리버리 존나 까네. 맛있나 보네. 아.. 야야. 물 더. 확 열어. 한 번 더. 확 열어. 한 번 더. 그러면. 새로운 거. 아.. 됐어. 아.. 못 열게 해. 왜 막히고. 좀비있잖아. 좀비 좀비 있잖아. 아.. 시발. 반대에 돌아와봐. 돌아와봐. 돌아와. 돌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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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다. 아니 저걸 뽑아야지. 저걸 뽑아야지. 일부러. 어차피 저기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물이 계속 나와야 돼. 물이 차야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뽑았던걸 다시 집어넣어봐. 여기있다. 그렇지. 그렇지. 돌려. 으로 돌려. 됐다. 다 됐다. 오게. 여기서 물 진짜 오지게 나온다. 다 일로 오게. 그럼 다 일로 오면은. 다 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돼. 뭐라 하세요? 그냥 옆으로 비교. 옆으로 비교. 일단 비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움직인다. 전기 비속으로. 아.. 전기 비속으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긴장감 씹어지고요 야 아까 그 할아버지 척이라는데? 니가 죽인 사람? 자 안 죽였어요 야 더 오고 있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왔네 아 왔네 하아 청만네 청만네 아아 여기로 숨을려 했네 이 와중에 총 챙기네 자 일단 그러면 대가리 찍어 이걸 슬쩍 찍어 뭘 자꾸 이렇게 막 처먹는데? 뭐야 오오오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 빨리 내려냐내냐내냐내냐내냐내 총으로 눌러야 총총총 Almost 됐어 야 총으로 쏴 총으로 쏴 총으로 쏴야지 총으로 쏴야지 왜 총을 대가리 찍어 헤드샷 아샷 장갑시 뭐 총 쓰면 걔네가 오잖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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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쓰면 안 되지 총 쓰면 안 됩니다 아 저 새끼 아까 뭐 뭐 뻥하고 있었어 저 새끼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뭐 이렇게 못들어올려 거기 안갔다왔냐 아우 씨 쓰레기 두개있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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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아 어떡하지 오 저 위에 위에 올라오 어 여기 올라 와데 여기도 여기잇기 아까 했던데 쓰읍 아으 우이 씨 어 뭐야 와터해리 약간 그런거 같은데 지옥이니까 약간 좀 좆같은 상황에서 대체 이게 뭐냐 와터해리 나 써먹어야겠다 와터해리 뜻밖의 이득 뭐지? 이 방공을 니가 어떻게 열렸냐? 다 알지 않아? 어? 나도 방금 알았어 오케이 뭐 뭐야? 오우 존나 많네 뭐 크롱기 같은 거 좀 있네 여기 지금 침대에 있자고 야 뭐 나온다 조직 뭐야?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 피해야지 뭐야 뭐야 내가 작게 해주는게 내가 알 수 있어봐 어디까지는 게 나아? 여기가 다 몇일 온거야 여기가 나아지구나 아탠스는 아티스 맥건이 아니다 맥건이 아니다 너는 있었어 여기에서 조금은 여기 어 역시 약간 학연치한 혈연으로 살았습니다 조합을 믿어 버린 너는 이가 없지 내가 뭐하는지? 그를 들여줄게! 왜? 예전에 우린 나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박물이 보여줄게. 아! 좀 살려줘 봐! 저는 그들이 뭐 검은색을 지켜줄게. 우리가 여기 계단을 지켜줄게! 바로 여기. 그리워. 너는 맞다. 그 부분은 공개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는다. 나는 아냐는 것 같지 않지.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거짓말을 했지. 내가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나가네. 천천히. 내가 내가 말해야 해. 이딴. 천천히. 그것은 너의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뒤돌아, 아니면 내가 부담하러다. 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페너, 뭐하는거야? 페너! 자, 쐈자 빨리. 자, 쐈자 빨리. 자, 쐈자.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진짜 크로프트는 아니지? 아니, 진짜 아니지. 그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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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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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그니까 아까 거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거 뭐야 또. 어, 왠거야 왠거야 왠거야. 왠거야 왠거야. 왠거야. 아수원에서 짤렸어. 아수원에서 8대는 짤렸습니다. 아수원에서 8대는 짤렸습니다. 아, 펜거 어디서 오고. 아, 이거 진짜 그런거 아니야? 아, 여기. 아, 정책하게 정책하게. 터비, 터비적! 터비적! 그 시스템에서 모인거 들어가면 모두 다 가게 하다가 왜 이럴? 그 시스템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심한 진정 어떻습니까? 내가 위해서는 여기를 찾기 위해 그런데 우리 모두 기존의 문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습관 Alison, 그 중간에 제가 여기에 있는 지협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도와드릴까요? 봐봐 죄송합니다 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클레멘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그녀야? 네 그녀는 어디에 왔어? 그녀는 어디에 왔어? 그녀는 뭐하는거지? 괜찮아요 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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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람이 또 좋아 좋아 거짓말 안했다니까 아니 딸 얘기했다고요 그거 누른게 아니라 그게 1번으로 클릭되어있는거라고 또 어리버리 존나까지 또 3번 눌렀다고 3번 사과하세요 빨리 거짓말이 아니요 그게 눌러져있는거고 3번이라고 빨리 집중 존나 안하네 빨리 사과하세요 3번 눌렀다니까 다 아니라니까 사과하지 마세요 빨리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내가 거기서 거짓말 하겠냐 아아 아니 어느 순간 나도 사과충 돼잉 같이 집으로 왔네 뭐야 08이 또리 싸냐 뭘거 존나 찼나 하루에 똥 8번씩 다 싸나봐 어헤이 뭘거 존나 차지 이사람 나한테 전혀 말했지 이해하겠다는 말 이해하겠다고 생각해봤다 내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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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는 그는 그 수술에 그는 그가 어떤 물건이요? 어떤 물건이요? 아 뭐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아 이새끼 약간 릴리보는거 같아 안그래? 릴리랑 성격이 똑같애 그러다 또 프라이머리 되기 전에 조용해놔 그냥 정순이 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내가 뭘 할게 내가 도와줘 오 좋아 좋아 미국의 허준 레전드 방송 고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하고 안의 사이네 인직한 못디 일곱개 고맙습니다 남편하고 안의 사이네 아우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아우 클레멘타인 찾아야되는데 어딨니? 클레멘타인 오 약간 나도 미국사람같은데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오 약간 미국사람같은데 씹어졌구요 클레멘타인 쉬지말고있다 클레멘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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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찾는거고 클레멘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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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멘타인의 그림 어디 오 여기서 그렸네 여기 근처에 있다는 소린데 잘 찾아봐 클레멘타인 야 설마 창문 쪽이 창문 쪽 봐봐 설마 여기 여기 있는거 같지 않다 여기 다 돌았어 여기 다 봤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없어 저 저 저 저 방 아아 내가 봤어 클레멘타인 여기 있어? 아우씨 클레멘? 여기 들어 올게 헬로우 헬로우 클레멘타인 아아 공파리 뚫어있어 나 또 뭘 붙였나보네 아 말좀 해라 아 말좀 해라 침투 오지네 공격사람 수빌 아 말좀 해라 아 말좀 해라 클레멘타인 아 말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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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이 아 말좀 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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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조사를 해 이 새끼야 아 나 미치겠네 무식한 어 올라가자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유 앞뒤? 어? 워? 저 어딨어 어? 엠이 아 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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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클레멘타인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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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층 내려가 네 여기 보고 1층 내려갈게 아래층에 네. 다 괜찮은데? 우리 괜찮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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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를 가둬. 아 맞네. 자 내려가 1층 내려가 1층에 있다 있잖아. 빨리 빨리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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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 않아. 클리핑타인! 들어! please! 아 왜 올라? 뭐야 뭐야? 클리핑타인! 어디야? 다시 내려가. 얘 화났어 화났어. 빨리 내려가. 무식거 오버 하지마. 무식거 아까 그 엉덩이 이후로 지금 정신 못 자기네 지금. 뭐야! 여기 있네! 케디? 별 없잖아. 벤보고 지키라 했잖아. 오 헤이! 너 다시 돌아왔어. 좋은 작업. 좋은 작업!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디서 받았지? 찾았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왜냐면 내가 더 싸우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케디디를 이렇게 말이야? 네, 내가 더 싸우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바람나를 올려주면 나의 얼굴을 바라봐. 너는 안 듣지 못해. 아, 여기 자신을 변화했단다. 아, 너는 말이야. 아, 로스쿨으로 안 나오나 보다. 씨, 이발 새끼 진짜. 너는 어떻게 안 도와주냐? 와, 진짜, 존나의 박혀네 진짜. 아, 뭐지? 네, 뭐지? 우리, 우리가 다 싸우는 것 같아. 왜 이래? Mali said there's not a single boat left in Savannah. No way out. We got walkers all around us. That crazy f**k on the radio messing with us. Hell, if now ain't the time for a drink? 뭐야, 너 먹을라고? 마시기만 해봐. 뭐야, 이 새끼. 일단 정지영한테 가서 물어봐, 정지영한테. 클레멘타이 어디 있어? 클레멘타이 아까... 아, 나 진짜 좋은 날 봤네. 아, 나 진짜 좋은 날 봤네. 나 진짜 좋은 날 봤네. 아, 나 왜 그래. 아, 너는 얼마나 바랄지? 아, 나 왜 그래. 넌 좀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 어디 있어? 그쪽에서 사는 거였나? 아, 너는 어디다 지금 있어? 맨, 내 뒤로 꺼내야지? 그녀는 괜찮은데 바뀌어, 바뀌어 나갑시다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아 내가 방송 끝나고도 막 맴돌거 같애 그 노래처럼 링딩동 이런거처럼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좀 귀에 개씸 맴돌거 같애 적당해 이 새끼야! 당연히 찾아야 되는거 맞는데 뭐만 하면 자꾸! 그러면 다!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아우 귀에 힘이 귀에 종가 맴돌네 어우 깜짝이야 뭐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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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4번 뭘 찾았어 뭐 있는데? 싱글벙글한 어? 뭐냐? 포탄이 3번 그럼 이거 이거 주면 괜히 정신 차릴거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시발 일단 이런 시발 스웨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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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흠흠흠흠흠흠 어? 미안하다 캔디 또 은근슬 뛰어봤네 이 새끼 또 신났나보네 이 새끼 위스키 떨어뜨렸어 파르색 위스키 일단은 걔 어떻게 됐나? 그 오마르 다리 좀 괜찮으려나? 어? 괜찮으셨네? 아닌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좀 치료해 줬겠다 아 오미드구나 오마르는 그 축구성수구나 오미드 수준 오케이? 자잇칼랬습니다 아 그래? 그럼 준비구만 어? 아 씨 가 제일 왔다갔다 거래놓고 지랄인거지 씨 공파리 톤이지 씨가 제일 왔다갔다고그러넣고 씨 적응이 좋겠지 뭐야?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이런 소식 당연하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His Talkingars 그 나쁜소식 이렇텐데 근데 그건 오참 만한게 없다는거야 이지랄거데들 인사 많네 맨날 있지랄 뭐지야 크로포켓 어쩔 수 없어 가야돼 남자같이 가야돼 여기 장현이 같은 놈 있었으면 존나 장난을 것 같애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깨잇! 장현이 같은 놈 있었으면 존나 시끄러웠을 것 같애 깨잇! 개 흑대리새끼 개 흑대리새끼 무슨 곳이 말하는거야? 최선의 곳?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듣고 그 곳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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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믿어보자 너네 근데 손가락을 다 외우고 다니시지 않잖아 그럼 겁을 겨우지마 친다니 그래 마찬가지 맞잖아 우리가 손바닥에 손금 다 외우고 다니냐 개 C까지마 같은대로 오, 크로포트는 좋은데... It's just as you are with. We can do this. We have to. We're going to Crawford. We can do this. I know it. Hell yeah, we can. Are we seriously talking about this? I don't know about you, kid, but I'd rather take a chance on doing something than just sitting around here waiting to die. That boat out there is answered prayer. Just gotta push a little bit farther. Are you in or out? 오케 오키 자 감세 영어시간이었습니다 15.15 자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복통 들어가서 잠좀 자고 어 꺼지고 어 잘가 자자할까 꺼지고 걱정마 정직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까 상처 한번 줘가지고 이해해줘 근데 마지막 한 명 죽여야 된단다 그건 벤이야 도대체 왜 줘? 벤은 시발 새끼니까 또 욕하셨어요 아 미안아 No one else is gonna die I promise You can't promise that Fine you'll get the rest No, I guess I can't Okay Sorry I guess I should go get ready Oh? Say what now? You said you need all of us to do this You said I'm a big help, remember? Molly said Crawford is the only place left in Savannah 남한 사람의 사람은 그는 우리 집이적의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만... 크로퍼드의 고건우 마리에 찾아 author는 겁니다. 왜요? 그때나 고건우 마리에 대해 고맙다. 그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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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약간 흥분한 물어서 같이 가는 거 없나? 가자! 가자! 아니 다 데려가야지 왜냐면 여기 맡길 수가 없어 존나 불안해 아니 무조건 데려가야 돼 왜냐면 벤 그 새끼한테 맡기면 개시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데려가야 돼 벤도 가는 거 아니 아니 오바가 아니라 그러면 놔두고 가가지고 또 또 어떻게 된가 불안불안해 글래멘타인 이 지랄하는 거 보다 천번 나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상한 남자도 훔쳐봤잖아요 그래 또 그러면 와가지고 글래멘타인 이 지랄 개방 또 귀에 개맴돌아가지고 와 존나 짱나 그냥 데려가자 우리가 자꾸 왜그러냐 좋았어 진짜 1분이야 너가 잘 얘기해 정말 열심히 해 뭐지 옹은 너는 진심하지 않아 그냥 말해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기회를... 뭐야? 저 아줌마는 또 해왔어 왜 데려왔어? 이 아줌마 약간 정 삐삐 닮지 않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나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 일단 가 일단 가 다 데려가 오케이 가자 아 왜? 언제고는 안 돼? 무조건 데려가 안 돼 절대 안 돼 데려가야 돼 무조건 데려가야 돼 뭐야? 랜아 오 깜짝 놀랐다 이 새끼 오 깜짝 놀랐다 갑자기 어?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불안하냐 벤 어 벤 불안불안 아 저 불안불안해 저거 아... 하느님 동전 어... 아... 아... 지목 처방하는 거라고? 헤헤 다 뒤졌다 진짜 그거를 찾고 아는데 됐지? 어... 오미도 혼자... 혼잣돌거같네 그 부분은 그게 지지. 당신의 문자ös 정말 잘 듣건 무조건 데려가 돼 그니까 우유삼 요구르트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으면 무조건 어찌됐든 붙어있어야 돼 그나도 오재미 있는데 가벼워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다들 어디있어? 지구, 파트롤이 있어야 돼 뭐? 흥미로워? 그냥 이상해 음악 선택 부금 선택 잘하는거야 누구냐? 버트로가 아, 여기 크롭보드 패션이 킹오파이터 랄프 닮았네 어, 어리이 그새끼 있잖아 맞잖아 생긴거 뒤에서 대가리 찍어야 된다 잘 찍어야 된다 슬금슬금 사랑이잖아 왓더팍 좀비구나 오케 씹어줬고 좀나 칼칼 목에 칼이 꼈나봐 칼... 왓더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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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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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같이 가 클레메타인 챙겨 야, 클레메타인 챙겨 오, 개 챙겼다 오, 다행이다 원래 사람들 살고 있다 이때는 클레메타인 어디있어? 무조건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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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definit 저 저 저 울지마 울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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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일어날 겁나 일들이 많아 이 새끼도 정책이 좀 불안해 진짜 어? 이 새끼도 잘못 선택했을 때 내가 지랄하니까 얘도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같아 개 지랄해 이 새끼 진짜 알았어 임마 버논 지지 한번 해줘 어떤 거 알지 우리 집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책이 변하지 않았어 정책이 변하지 않았어 정책이 변하지 않았어 아 그 다음 정책이 변하지 않았어 정책이 변하지 않았어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저 이의 랠리야 정책이 변하지 않잖아 이 새끼와 비슷한 감정 아 그럼 꺼지던가 새끼야 좀비 되시던가 혼자 나가세요 에이스 나 가지마 가면 안 돼 막혔다 가면 안 돼 그렇죠 가야 돼 헤어 가믄스 현실에서 벤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현실의 주인공 같아 저는 이런 스타일이야 저는 저는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레리 아니에요 레리 뭔 소리야 새끼야 이사미가 벤이지 에이 형님 진짜 가야 됩니까 이사미가 벤이지 이사미가 저 여자 이사미 닮기도 했다 맞지 이사미 닮았거든 이사미 닮았거든 지도가 닮았네 이사미는 Footperes 조 manage 이사미 여기 그럼요. 그럼요. 어디서 시작해볼까요? 여기. 잠시만요. 그 곳이 최선을 찾을까? 여기. 멜렐로 통해주고 대비하는 데. 그리고 그 곳에 공유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설정하니까 알지 인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들키면 안되네. 우리 부터가 신경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에 찾은 적이 있 Lu. 혹시 바로 탑주소속? 한 그들의 cours에 있다고 보면 한가구 방으로 있는지 알았어야 한가구. 응, 이름은 Херманс, Slovene 공단에 적혀지는 느낌이 고소합니다. 혹시 전 총료들을 통해서 월소식하실까? 얼마 후에 시작하면 baked지? 전기가 있다가 철기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눈부에서 몰아있던 총료들을 받아봐야겠다. 알걸? 잘에 배울 수 나가볼 수 wanna. 전기가 좀 더 빠르고 적당히해야겠네. 내가 도착해 보내는걸 바로 짓게 오신거다. 할게 선명해ала. 아니, 개인으로만 부속의 수선이 충분히 더 높은 구속의가. 여기 계시지. 우리의 아몸의 문을 열어볼게. 그 문을 열어볼게. 여기가 우리의 길을 떠나야겠다. 저는 그 치료에 가야겠다. 제가 같이 가야겠다. 내가 어떤 걸 가야겠다. 오케이. 내가 우리에게 배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가야겠다. 오케이, 우리의 계획을 가야겠다. 여러분, 조심히 조심히. 하나 둘 다 가야겠다. 우리 모두 다시 가야겠다. 좋은 기쁨. 세 팀으로 나누는다. 오 이러다 한 팀은. 그럼 왜? 그러면 클레멘타인하고 벤이랑 들고 간다 뭐야? 아 이러면 안되는데 또 아아 야 X됐다 아아 아아 아 내가 선택 안했다 이거인데 오오 오케이 그니까 그니까 그 말이야 클레멘한테 벤을 맡기는게 더 맞는 말이야 진짜로 어 벤을 돌받아야돼 진짜로 이 지랄거 아니야 이야 클레멘이거 무슨소리야 이 지랄거 할거 뻔한데 이 지랄거 할거 뻔한데 그럼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이 나는 쟤 가만히 못있겠어 니가 저쪽으로 가봐 이 지랄거 뻔한데 이 지랄거 이 지랄거 도착 이 지랄거 도착 이 지랄거 도착 일단 주워 오케 이 지랄거 쓸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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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꿀잼이래 뱅봉만이라고? 뱅봉만 뱅봉만 맞는 말이다 진짜 아 저 안될거 같은데요 저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이 지랄거 이 지랄거 이 지랄거 멀리 어디갔어 같이 얘기해야지 멀리가 누구야 그 후드 후드 그 옆에 왔어 그 옆에 왔어 2,3위? 난 0,8,2토레스 네 0,8,2토레스 이 지랄거는 이 지랄거 5,1 5,1 10,3 5,1 5,1 5,1 5,1 5,1 5,1 5,1 5,1 Hermans 이 곳이 이 곳이 어떻게 해야지 여기 못 남아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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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좋았다 방 좋았다 유 유 요 소리 나오는데 오 1 오 오 오 줍 Spot 아 오 어휴 씨... Leave him! He's mine. 아니 뭐 한 거야? What were you doing out there? 어 존나 깜짝이야 씨. 왜 그러지? Molly! Molly! What? I think you got it. One more! He's wearing medical scrubs. Some kind of scientist or doctor maybe? Yeah well... He ain't shit no! 아... 얘... 얘 바람 피웠네. 그런가? 맞네. 싫어하는 거 같아. 그래 그니까... Molly랑 결혼할 상대였는데 얘가 갑자기 야야 그냥 헤어지자 하니까 Molly 존나 빡쳤네. 맞잖아 그니까 존나 때린 거 아니야. Oh yeah. That'll work. 오케이. 궁금하나 보네. 오케이 한번 젖어볼까? 인제편드야. 퓨어빡 이 구글 줄 알았다 씨. 빠르다 그렇지. 마찬가지래 들어가자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 빼야돼 빼야돼 뭐야 살았어 이 새키 저 의사 살았어 지가 지 몸을 고쳤나봐 저 새키 의사는 의사야 다 지나갔는데 의사 새키 막 아아아아악 들어와가지고 빨리 빼야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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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키 쇼 놓을거 같은데 또 오오 다있다 야 뭐 소리나지 않냐 밖에 좀 비쎄 뼈떨 있겠네 오 있다 야 뒤쪽 봐봐 뭔 소리나 물건 훔치는 사람은 총살이라는데 와 왜이렇게 냉정하냐 가사 동남방지 시스템 잘못하면 안돼 오오 이래여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 얘한테 부탁이 얘한테 부탁이 갈릭 헬로라 랍터 너의 도전? 모르겠어요. 힐드와 같이 해갖고 있습니다. 힐드? 그는 그는 말입니다. 불안해. 이상하게 봐야지. 해보기 고맙습니다. 헬로라 랍터 헬로라 랍터 헬로라 랍터 헬로라 랍터 자.. 찍어서 가 겨울라 랍터 뭐, 뭐하러 오냐? 아, 맞네! 일단 배터리 가져가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일단 어찌됐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었어 자, 배터리 챙기고 자, 탄자 탄자 풀고 자, 왼쪽 풀고 자, 배터리 챙기고 자, 배터리 챙기고 오케이 오케이 뽑고 자, 뽑고 자, 배터리 오케이 내 전자 오, 링이다, 씨발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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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뭐해 저, 누르고 오오, X 됐다 살았어, 살았어 최강차 나이스! 자, 찍어 올라가고 나이스 힐더랑 같이 올라가고 나 잡아줘요, 잡아줘야지 손 잡고 나이스! 아우, 힘 세시네 콘서트 현장이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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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웃게 됐지 오오, 남쪽을 넘어가 하하하하 자, 빨리 빨리 점프해 겁쟁이 나구 겁쟁이 나구? 겁쟁이 나구? 가자, 13구역 갈 수 있다 점! 오우, 살았다 힘도 세다 뭐야, 갑자기 왜 시끄러잇가 된이야 음악 아니구나 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